아니다. 말해라. 아무 일 있나? 미친놈. 지금 뭐라고? 말투 좀 바꿔라. 옆에 여자친구 있다고 말투 끌어 하니까 진짜 때리고 싶다. 알겠다. 친구가 토요일 새벽 4시에서 나와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하는 친구입니까? 가서 때리고 올까요? 새벽 4시에서 나왔길래 뭔 일 있나 해서 전학했지만 여자친구 생겼다고? 아 나 이 새끼 진짜 가서 주디함 때리뿌라 진짜. 아 개빡친 애 진짜 아 전화 끊으니까 또 열 받네? 아 지금 내가 전화 통화한다고 지금 뭐라 하시는거.. 왜.. 잠시만.. 야! 나도 사람이잖아! 새벽 4시에 친한 친구가 전화 왔으니까 뭔 일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지 뭐 사고 났구나. 뭔 일 있으면 내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. 어? 아 진짜 똑백이 깨러 가뿔라 진짜 어? 아 또 빡치네?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행하십시오. 아.. 여름하다 아.. 아.. 아니.. 왜 여러분 말이 됩니까?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? 트레이서님 중국인 에펙? 아 열받아서 왜 그래야겠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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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똑백이 깨야겠다. 아 여러분 이게 좀 낮이나.. 초저녁쯤에 전화와서 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벽 4시에 술 취해갖고 전화와서 하는 말 좀.. 아.. 아.. 아니 지 여자친구 생겼다고요? 미친거 아닙니까? 아하 우리 버팀벅님이.. 버팀벅님께서.. 안녕하세요. 화내면 지는거라고? 백개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포티벅디 정말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포티벅디 정말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벳설매님은 또.. 민보님에겐 우리애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나 외롭지 않아 지금. 나 지금 4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. 아 근데 짜증나네 이새끼? 다시 전화해서 요거 한번 해도 될까요? 왜요? 와 나빠 몰라 진짜. 라인님 공 뽑아드릴게요. 이빨 끄다가 배그해야겠다 열받아서. 저 팀 야타다. 젠야타에요. 네. 스티 조심하세요. 한 번씩 말아줘. 가자 가자 가자. 아 뭐야? 라인 땄다. 우리 라인 땄다. 라인 땄다. 라인 땄다. 팔 어디야? 팔 암바. 팔 암바. 진짜 분노의 힘이다 지금. 아 이러면 안되면 뭐야 참아. 게임에서 감정이밍하면 안돼. 하하 우리 탐닉님께서. 정말 너무 힘내라고. 해키 선물 감사합니다 탐닉님. 에너지. 나 당장. Stuart. 롸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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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인 평가. 어 라인되르. 오우 씨. 옥르수. 롸즈. 라인 한방. 롸즈. 라인 개피. 야 잠시만 나 미친거 같은데 진짜 얼마 났나 이러면 안되던데 잠시만요 저팀 파라군 빠졌고 너프 빠졌고 디바를 뺐네요 디바 빼고 호그에요 내 집 미친거 같은데 진짜 많았나 본데 나 애들 왼쪽으로 온거 같아요 두팀 라인 망치 있을거 같은데 내가 오면은 망치 있을거 같애 망치 있을거 같애 됐어 내가 있을거 같애 에프리가 바로 갈봐요 망치 쟤 망치 찍으러 온다 망치 찍으러 온다 호그 오른쪽 오른쪽 와요 호그 되었다 오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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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되었다 여기 안보여 안보여 여기 안보여 안보여 어 막았어 와 퇴근 한번만 여기 망치있어 야 우리 맥팀 존나 잘해 뭐야 템입니다 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글림분이 발가락 깔아지 뭐야 변태야 그쵸 뭐야 그쪽 팀 망치있고 또 뭐였으려나 스펄이 있는지 난 망치여서 저게 안 망치 나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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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 최대한 천천히 야 진짜 나 진짜 열 받았나봐요 위로만 되는데 진짜 아 형 나 진짜 원았나봐요 전화받고 아하 우리 버팀목님께서 화내지 마라고 질김말하고 즐게 말하고 아하하 아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팀원분들이 앞에서 잘하셔가지고 제가 패드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버팀목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즌2때는 모스가 겐지였는데 지금은 뭐 겐지가 모스가 아니죠 아 차별까지 영상을 보셨어?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중율 67%야 이거 유튜브 올라갈거 같은데 너무 잘했는데 짧아서요 짧아서 올리기 좋긴할듯 짧은거 사람들 좋아하니 유튜브 뭐 뭔데요? 그 소리야 사유 유튜브 탔다 이렇게 놀고 있을때가 아니야 그건 제가 편집할라고요 산톤이 몇개질나 사유가 편집할네요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다시 뭐지? 오 오리사 좋았지? 이거 라인이 막매 뛰어서 저거부터 뛰어야겠는데? 나 반대가 없었지 이거 돌아가죠 저희? 일로와봐요 그냥 맞장떨어가죠 돌아가서 예 돌아가서 맞장떨어가죠 다같이 아 대기 대기 같이 가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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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한 번에 딱 가봐요 하나 없으니까 아 그냥 거점 밟아도 되겠네 내려올 수 밖에 없네 하나 하나 애들아갈까 그냥 나노가와드 충전중이다 바스티만 해버릴까? 고점 밟아 버릇 오리사 딸피 아 죽겠네 아 이거 쏘리 이거 내가 부활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꺼버려 돌진가져 그냥 짐 싹 바꾸죠 돌진가져 저 좋네 오리사 쓰시니까 용광로 빠졌고 싶습니다 초월 있으니까 아나님 쉬고 한 마사이지 뒤로 돌아요 네 파리치 준비되면 말씀해 파리치 준비되면 고고 가자 윈선이 고 윈선이 먼저 가야돼 맞아줘야돼 다 대고 났어요 일단 자 다 대고 났어요 일단 하나 왜 피해 아 좋아라 잠시만, 3분만 할 것 같은데 아우, 되겠다, 되겠다 바로 와요 바로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거든요 어, 저 방송은 아프리카로 왔네 우와, 미쳤는데? 왜 이랬어요 이게? 우와 우와, 진짜 세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4,000점이에요, 4,100점이라고 그래요 이거 저 이거 배치를 1,900점 해가지고 3,800 받았거든요 지금 오늘만 300점 올려 아, 어제 오늘만 지금 300점 올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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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